아 맛있어 아 좋아할 줄 알았어 좋았나지? 나 카레톤 맞았나? 맨날 지나갈 때마다 꼭 하고 맨날 소개해주세요 좋아요 정신아? 그녀가 매력에 맞았나? 정신이 잘 모르겠어요 하니? 정신이 잘 모르니까 다섯살? 엄마 춤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춤을 못 추는 거예요. 다섯 살은 꽤 있을 텐데. 아 근데 저 아기 때 영상에서요. 두 번! 여기 있는데 여기 두 번. 여기 있어. 아 한 장 있다. 어깨서, Semisus. 금색. 요즘 금색. 핑크색 좋아. 아 이거 잘못했어. 맞았어요? 은근히 계신 막내? 저요? 저는 농구 좋아해요. 수영 좋아해요 수영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동생 누나 여동생 누나 아 자기가 모른네 저 누나 있어요 X X X X 아 아 좋아하지만 아니 아 좋아하지만 아 아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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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